이 청년 국한대회 8위로 하겠다고? 그거 빨리 하자 그거 줘봐라 그거 그거 빨리 터뜨리자 아아 빨리 붙이자 그거 빨리 줘봐 일단 그것부터 가자 줘봐 빨리 빨리 하자 그거 그러면은 그거네? 그러면 재물 할 그것도 없네? 어? 재물 할 돈도 없네 그분? 들어가서 선수관리 강화 안 돌아보고 8위로 성공시 어 좀 약간 진짜 태일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뭐야 이거 성공시 성공시 구워 성공시 구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뒤도 안 돌아보고요 여러분들 진짜 대충 한다라고 하는데 맞죠? 그게 맞죠? 예 8위로 스케줄을 줬는데 그럼 당연히 그거 터트리라고 준거지 그럼 그거 붙이라고 준겁니까? 예? 예? 다음 영상이죠? 예 야! 우리 다 바로 다른 스케줄 줘 페이비 페이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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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있는거 저는 사랑해 너무 사랑해 고파고? 어? 이런 씨야발 아니 야 아니 너 아까 존나 뭐 많은 것처럼 얘기했잖아 어? 아니 너 존나 많은 것처럼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어? 너 아까 뭐 4개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4개 다 그러면 구라였어? 너 아까 존나 뭐 많은 것처럼 막 이렇게 존나 바쁜 척 하더니 아 우리 또 청잔이 또 예 편가해 감사합니다 22억 강화 터지면 킥뷰 가능해요 형님 EP22억 말하는 겁니까? 안금모띠형님 안금모띠형님 일단은 좀 리그 좀 약간 뭐랄나 자유강화? 그러니까 터지면은 바로 뭐? 바로 블랙? 터지면 바로 블랙 해달라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예 터지면 바로 블랙 해 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형님 일단은 며칠새다가 예 며칠새다가 바로 예 말씀해 주세요 아이디라 예 어? 봉준님 월드레전드 하나 받았는데 8억 이상 안뜨면 킥뷰 가능해요? 와 토레스 형님 이거는 거의 사기꾼 마인드이신거 같은데 그거 사기꾼 마인드 유독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며칠새 바로 적어 주십시오 월드레전드 바로 까드릴게요 사기꾼 마인드신데 바로 바로 해드릴게요 8억은 진짜 진짜 사기꾼인데 진짜 사기꾼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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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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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며칠새 적어주시면 됩니다 형님들 근데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면 안 돼요?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면 안 돼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면 안 돼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삼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삼 눌러주삼 아이고 우리 또 진짜 somewhere 필레리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구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사아암 쌈쌈쌈쌈 쌈쌈쌈쌈쌈쌈 자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좀 드리겠고 에 스케줄 무비스타한테 주시면 됩니다 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부방송은 피파고 2부방송은 모르겠다 자 22억 자유가 아 이거 좀 차라라는데 오케이 22억 자유가 아 이거 또 레게말린이 또 3개 팬관이 너무 감사드리구요 레게말린이 3개 팬관이 킥뷰전년이 또 하나 팬관이 너무 감사합니다 에 잘 팔리는걸로 해달라고? 오케이 잠시만 22억 자유가 3개 야야야야야 스케줄 맡겨준 애야 너 몇살이니? 어? 오오 3대2 이기고 나서 도발요 내가 봤을 때는 니게 상태를 보고 그리고 니가 말을 하는거 보니까 급식인거 같은데 너 몇살이니? 너 몇살이야? 너 몇살이니? 그렇죠 고3이니? 오케이 알겠다 고3 고3 좋구만 야! 너 혹시 그러면 아까전에 내가 인생강화 가야된다고 말해가지고 그거 그 말 듣고 지금 이거 22억 이거 자유강화하는거야? 어? 잠시만 야 너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이것도 다 팔고있네? 인생강화네 진짜로? 음... 오케오케오케 야 너 좋아하는 선수 있어? 좋아하는 선수? 온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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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경! 온경석! 20개 감사드리구요 뭐라고? 야 근데 세스크 하기에는 형님들 금카가 있어가지고 와아아아아아이구 우리 또 아이고 또다른 찰리 또다른 찰리 형님 아카 사카로브 형님께서 또 백개 감사드립니다 어 3카 다 사가지고 금카를 만들자고? 야 이새끼들아 그게 무슨 인생강하냐 어? 8카 가격 38억이야 대면 내가 사라고? 아아 아니죠 예 난 살 돈이 없죠 예 잠시만 어저께 날도 형님이 이겼는데 팔리는거 팔리는걸로 해달라고 하거든 형님들 팔리는거 어? 형님들 이거 10유로 무랄형 팔려? 10유로 우리형 팔려 형님들? 10유로 stole 아아 우리 또 초콜릿år 2국에 ㅋㅋㅋㅋ 휴양 네 그래 Stefan 통 아 은 대기 다음에 를 를 를 야! 야 이거 갈까? 야 이거 갈까? 야! 급시간 이거 어때? 어? 08날 두? 잠시만요 08날 두 08날 두는 없고 어 10일날 두 어 10일날 두 금카 없다? 어 10일날 두 금카 없고 10일날 두 가자고? 10일 잘 팔린다고? 그래? 가자! 10일 잘 팔린단다! 야 급식아 우리 형님들이 10일 잘 팔린단다 10일로 가자! 야 이 나무 놈 이 나무 놈 어떻게 할까? 어? 야 이 나무 놈 또 저 그 뭐야 죽 날라 한거 하나 갈까? 어? 나무 놈 죽 날라 한걸로 하나 갈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급식아 이거 지금 형님들이 니 놀릴라고 놀릴라고 이걸 왜 사? 기속이야 어차피 떠봤자 기속 어? 이걸 왜 사? 이 저걸 왜 사냐 이라는데 야 야 야 야 너무 신경쓰지마 알겠지? 놀리는거니까 알겠지? 어 왜왜왜왜 아 치지마세요 아 진짜 얘 그거 뭐야 그거라고 진짜 급식이라가지고 진짜인줄 안다고 자 야 형님들 5억 7천짜리 뭐 할만한거 뭐 있지? 어? 5억 7천짜리 할만한거 뭐 있지? 오늘 벨기에랑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웨일즈랑 하니까 그러면 작은형 큰형 이렇게 할까? 베일 갈까? 작은형 큰형? 그죠 작은형 큰형 야 베일 근데 왜이렇게 비싸야 일십백 천만 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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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씨 작은형 어 아 잠시 어? 야 이거 형님들 이거 14월드컵 베일 팔리려나? 칠칸? 어? 14월드컵 팔리려나? 팔린다고? 팔려? 어 오케이 가자 팔린단다 팔린단다 나머지 1억 3천은 재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냐면 진짜 쟤가 엄청 많이 떨릴거야 야 급식아 너 지금 떨려? 급식아 급식아 너 지금 떨리니? 어? 어때? 너 지금 떨려? 안 떨린다고? 왜왜왜왜왜왜왜왜 야 그럼 붙을거 같애 그러면 터질거 같애 어? 터지면 오버워치 할거라고? 아 야야야야 아니 세기 야 공부하러 가야지 오버워치를 하러 왜가냐 야 비싼거 하나 살게 야 오버워치를 왜사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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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러가라 어? 아니 이거 피파 야 이거 터지면 접을거야? 어? 아 자 일단 불화 일단은 예 제물로 일단 바치구여 터지면 접을거라고? 아아 이게이게 피파망캠이라괜찮 하하하하하핫핳핳 좀aka없게래 흐흐흞 야 똑똑하네 저친구 가자가자가자 자 일단 불화를 하나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투브라 터트리고 바로 하자지 터뜨린 다음에 자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좋아 좋아 다시하면 돼 다시하면 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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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하면 된다 다시하면 된다 다시 터뜨리면 돼 다시 오케이 야 야 야야 급식아 나 진짜 궁금한건데 이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진짜 오버워치가 인기가 많아? 학교에서도? 이제 대부분이 롤하잖아 원래라면은 원래라면 이제 진짜 중고등학생들 다 롤하거든요 거의 한 90%가 롤하는데 지금은 어때? 어? 지금 어때? 지금은 어떤데? 급식아 롤 안한다고? 롤 안한다고? 아 진짜 거의다 오버워치에? 롤더 망겜이라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무슨 롤더 망겜이래 하하하하 와 야 진짜 오버워치가 존나 인기가 많다 보다 대박이네 야 이거 끝나고 오버워치 잠시 해볼까 형님들 발 좀 담가볼까? 오버워치가 그렇게 되세냐? 일부방송 오버워치 해볼까?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때도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대충대충 했었는데 제대로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들 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터뜨려줬구요 일단 다 터뜨려줬구요 중요한거는 작은형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형 성공시 14억 이거 다음에 우리형 우리형 근카도전 바로 갑니다 일단 작은형 붙을지 안 붙을지 3 2 1 잘 올라갑니다 1 2 2 1 2 오케이 오히려 좋아요 어차피 이거 붙었으면 내가 봤을때 호날두는 절대 안 붙었어 어 이거 어차피 붙어봤자 14억이었는데 호날두 붙으면 여러분들 30 몇억 그냥 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 오카로 복구됐구요 일단 오카 복구됐고 바로 호날두 호날두 금카도전 성공시 36억 호날두 성공시 36억 와 요즘 진짜 금카 존나 안 붙는데 과연 급식이의 꿈은 어떻게 될 것인지 피파를 계속 할 것인지 오버워치를 하러 갈 것인지 지금 출발합니다 자 으어아아아 뭐야 으어씨 뭐야 이거 야 뭔데? 으어어어어? 야 이거? 야 나 이거 처음보촤봐 금쿠아 진짜 존나 오랜만에 붙여봐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또 나의 조각 기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 대박 그 기속 금카아 기속 아니야 진짜로 야 일단 야 급식아 축하한다 와 여러분들 호날두 금카입니다 호날두 금카아 와 대박 금칼을 붙이네요 와 씨 야 진짜 축하한다 와 진짜 축하한다 진짜로 와 야 이거 진짜 축하한다 이거 대박이다 진짜로 어 야 이거 근데 중요한건 이건 기속도 아니야 이거 진짜 기속 아닐걸? 형 근데 이거 기속이에요 형님들 기속이야 이거? 기속 아니지 맞지? 야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 상한가에도 팔릴거 같은데 뭐라고? 뭐라고? 봉준아 58억 이상 강화왔는데 들어 볼래? 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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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58억? 야 58억? 자유강화 58억? 와 미쳤다 미쳤다 뭐라고? 월드 월드 월넷 월넷 데브어 4-3 월넷 캠벨 2-1 나머지 자유강화? 월드 레전드 강화? 어? 야 이거 저거 다 실패하면 그대 시킨뿐 1년달래? 하나만 성공해도 상관없고 야 바로가자 야 가자 와 대박 공호 야 나 월드 레전드 강화는 처음해봐 야 오늘 대박인데? 야 이거 존나 재밌겠는데? 야 월드 레전드 강화는 바로가야지 바로가자 일단은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호날드 금칵 제가 붙였습니다 능력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계 우선 어어 아우 아우 너무 노랏다 와 너무 노랏고 보랏다 와 시들아 너무 노랏고 보랏다 와 이거 뭔데? 이거 존나거인데 이거? 야 이거 노캠인데 이래? 와 진짜 너무 노랗고 보라타 와 미쳤다 이거 야 이거 상한가 얼마에 올려야 되는지 보자 기다려봐 상한가 40억에 올릴 수 있는데? 상한가 40억에 올릴 수 있다 와 야 이거 그냥 팔리겠네 야 이거 40억에 올리면 그냥 팔리겠네 진짜로 야 일단 올려볼게 야 이거 살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사가세요 얼마 안해요 아까 이제 눈덩치 봤죠 여러분들 예? 야 야 야 급식아 야 급식아 너 만약에 이거 팔려가지고 나한테 다시 한번 와라 어? 야 너 너 이거 팔리면 나한테 다시 와라 와 또 두배 만들어줄게 알겠다 팔리면 와라 후 축하한다 와 축하한다 축하한다 진짜 축하한다 와 자 이따 여러분들 다음 스케줄도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월드레전드 한장 캬 월드레전드 한장 바로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 좀 드리겠구요 예 메이저 내려가고 오케이 알겠어 앙금버띠야 고맙다 맡겨줘서 진짜 와 금칼을 보네 예 야 형님들 요즘 금카 진짜 부치기 존나 어렵지 않아? 어? 맞지? 금카 부치기 존나 어렵지 않아? 나는 지금 세스크 파브레카스 금카 도전만 15번 했는데 15번 다시 패가지고 현금 200만 날렸거든요 예 와 근데 이게 붙네 와 근데 이 와중에 시바 이거 근육보라 와 이거 뭔데? 어차피 약간 디오코스터 같다? 오우씨 아 운동할까? 아 이거 만져봐 이거 가슴 펌핑된거 존나 야 개혓되는데? 와 미쳤다 형님들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승로군이 존나 발달이 잘되어 있어 봐봐 이거 진짜로 축구선수도 승로군 개발달되어 있는거 알지? 호날두가 그렇잖아 그거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나 여러분들 좀 약간 이런말하기 좀 그런데 이제 8월달 되면은 좀 운동하고 이제 좀 꾸며가지고 저도 야외 워터파크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해운대 강아일리 해변 방송 이런거도 할거거든요 위통까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나한테 들러붙는 방송 그런거도 할건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좀드리겠구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러분들 7월달에 어 스케줄같은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1박2일 무앤터끼리 펜션여행 갔다와라 계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1박2일로 한번 갔다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일정 빨리 잡아가지고 7월달에 한번 갔다올게요 형님들 예 당연히 방송하지 어 아니 뭐야 이새끼 이렇게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뭐야 이거 스네이더 이거 내가 붙인 거 아니냐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저거 스네이더 저거 내가 붙인 거 아니야 저거 그건 애툰가 여러분들 일단 마지막 스케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케줄인 만큼 정말 대박 스케줄 와 마지막 스케줄인 만큼 정말 대박 스케줄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레전드 강아 바로 갈게요 추천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제 바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순경대리 해주냐고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순경대리를 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지금 7시즌 연속 아마추어 C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저한테 맡겨주실래요 그래도 해드릴까요 진짜 지옥 끝까지 내릴 수 있는데 점수 해드릴까요 7시즌 연속 제가 지금 아마추어 C거든요 제가 마지막 스케줄인 거 마지막 스케줄이니까 신나게 가자 가자 마지막 스케줄 갑시다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카가 없거든요 다카가 없는데 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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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터뜨리셈 예? 알아서 터뜨리라구요? 죄송한데 그쪽도 피파 그만두시나요? 알아서 터뜨리라고? 너때문에 300썼는데 아 왜 저땜 노잼이라서 접는다 아 피파 저 하는거 보고 재밌어보여서 했는데 재미없어가지고 접는다구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합니다 형님 형님도 그러면 형님도 그러면 어 잠시마 야 존나 큰 글입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이거 국화도전 가고? 그 다음에 팔리면 오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말자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일단은 40억인데 와 40억 와 이거 와 이거 개대박이네 형님들 40억으로 진짜 인생강화할거 하나 없나 형님들? 어? 갈거 없나? 금카말고 은카 인생강화해달라고? 그럼 존나 비싼거 해야겠네 그러면 06말디니? 아 이거는 많이 남잖아 엄청 비싼거 엄청 비싼거 엄청 비싼거 어? 월베포구마? 아 이거 좀 존나 아깝다 아 씨 좀 많이 모자라네 캔벨 몰빵하자고? 어 잠시만 캔벨 몰빵? 와 형 이거 근데 캔벨 몰빵 가도 괜찮거 괜찮을거 같긴 한데 만약에 3카 성공하면 3위로 가는거 괜찮지 않아 형님들? 고고? 와 대박 자 일단은 3칼을 붙여야겠네 자 일단은 두개만 재물 받칠게요 형님들 아니다 재물을 하지말까 아니다 그냥 바로가자 와 이거 너무 비싸다 미쳤다 이거 와 씨 이거 뭐냐 이거? 이거 74억이야? 와 이거 진짜 이거 붙어 데버 붙어가자고? 어? 강포없어 강포없어 오케이 데버워부터 갈게요 예 어 잠시만 이거 이거는 강포 쓸까 형님들? 캔벨은 못쓰거든 비싸가지구 근데 이거는 강포 쓸 수 있어 쓸까? 강포? 오케이 가자 와 데버워 4카 도전 월드레전드 데버워 4카 도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구요 일단 월드레전드 데버 도전 바로 갑니다 하아 와 씨 야 잠시만 오늘 미쳤다 잠시만 그러면 데버 웅카 도전 할 수 있다 하아 4 3 형님 4 3 바로 갈까요? 4 3? 3카 산다? 하자 와 잠시만 이거는 형님들 재물 바치는거 인정? 이거 성공하면 50억이거든? 어 고마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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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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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바로 가야된다고? 강하는 흐름이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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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어어어 어... 두개만 터트리자고? 그래그래 맞아. nove simultaneously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불알 두개만 딱 터트리고 가야돼 맞아맞아 맞아맞아 2개만 딱 터뜨리고 가야돼 진짜 맞아맞아 내 말이 맞아 아니 형님들 폭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50억인데 성공시 50억인데 제대로 해야지 자 일단 불하나 타드리고요 아 시바 형님 흐름 탔었어야 됐습니다 아아아아아 아니 형님 흐름 탔 지금 가면 터지죠 형님 안되죠 예 자 일단 2개 받치고 갈게요 일단 이거 2개 받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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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갔으면 터릴거에요 진짜로 하다 터뜨리고 그냥 바로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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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벨 먼저 와 이거 존납 있어 73 미쳤다 이거 와아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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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가자 이거부터 대우로부터 가자 와 붙으며 50억 자 캠 흐으으으으으으읍 하...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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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아! 뭔데! 으아! 뭐야! 으아! 일단은! 대본 가! 이건 그냥 놔두고 바로 캔백하자고? 오케이 가자 바로 캔백합니다 바로 캔백합니다 나 뒤돌아야겠다 이건 못보겠다 70억이라서 가자! 으아! 으아! 붙었나? 붙었나? 이거 붙이면 3연속 소공인데 호날드 금카 배부원카 캔백삼카 잠시만 잠시만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와 이게 1카가 13억이라가지고 하아 제발 2카만 먹고 되자 가자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안되지. 이건 너무 그거지. 082 클로제? 뭐야? 공유호카? 아이... 안되고... 쉐딩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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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쓰... 이보래... 근데 이건 좀 약간 기속빌라는데? 맞지? 네드베드 네드베드 뭐라고? 네드베드? 어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두개, 두개 있네. 엠버 박지성 5카도전? 어? 야 이것도 괜찮다. 형이 이것도 괜찮다. 박지성, 엠버, 엠버 박지성 5카도전. 지성 팍 괜찮다. 지성 팍 바로가자. 지성 팍 하자. 이거다. 이게 진리다. 우와... 엠더 서버 박지성 팍 은카도전. 형 가자. 3 3, 3되지? 오케이. 뭐라고? 엠버 서버라고 적었는데요. 엠버 서버 오케이 좋았어. 와 이거 대박이다. 자 형님 그러면 딱 깔끔하게 제물 딱 5개. 제물 딱 3개만. 경산단단이 1도하기 1은 벙즈리. 제물 딱 깔끔하게 3개만 받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팍. 바로 갈게요. 지성 팍이랑 친했던 사람들 다 제물로 하면 될 것 같애. 어. 지성 팍이랑 친했던 사람들 다 제물로 하면 될 것 같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오케이.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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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은. 에브라 형님. 당연히 제일 절친이. 에브라 형님. 바로 가구요. 에브라 형님. 공개인.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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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h. 없다. 어. 이거 가면 되겠다. 4.2. 오케이. 무라형 그 다음에 태베즈 형님 태베즈 형님 오케이 태베즈 형님 이거 오오오 너무 오졌고 얼굴 너무 오졌고 퀴를로 오케이, 이거 싸네 야, 퍼디는 없지 않냐? 어, 퍼디 있네? 잠시만 어우, 근데 퍼디 너무 비싼데? 어우... 퍼디 너무 비싸고... 어, 퍼디는 3일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붙어야되는데, 진짜 가자 아, 진짜 붙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 진짜 지석 확 붙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진짜 자, 일단은, 예, 초코파이 귀신 우리 펀드산드 형님, 바로 터뜨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안누러지니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초코파이 터졌고요. 초코파이 터졌습니다. 아... 그리고, 브라형님. 예, 나는 바본입니다. 나는 바본입니다. 브라형님 바로 터뜨려주고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좋아, 흐름탔다. 가자. 가자. 테베즈 바로 터뜨려줄게요. 테베즈. 예, 오오, 지성팍, 지성팍. 오오, 사네엔티나, 사네엔티나 싱구. 스테베스. 오케이, 나이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 세 명이면 될 것 같애. 이 세 명이면 될 것 같애. 오케이, 나이스. 지성팍. 지성팍은 카노정. 성공시 51억. 성공시 51억.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성팍. 와아. 아, 아이고. 아, 이거 느낌이 존나 좋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 강화가 이게 존나 잘 되가지고, 이거. 아니, 난 다가왔던 Islam 이 서버 한 명했습니다. 부터다? 근데 지금 왜 뒷통주가 너무 세야? 먼저 볼게요 왜 뒷통주가 세야? 1, 2, 3 사랑해요 지성 사랑해요 지성 사랑해요 지성 사랑해요 지성 주고 información 사랑해요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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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지성 아 바다 verse 3 1려 형님? 잠시만 어? 3 2 된다 3 2 되는데? 3 1 갈거야 3 2 갈거야 3 2? 형님 내가 봤을 때 3 1 4 1 가 3 1 4 1 어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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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너무 쫄보다 3 1 4 1 가 3 1 4 1은 안 붙어 아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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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갈거야? 3 2? 3 1 4 1? 형이 형이 마음대로 해 폼파리 새끼라고 아 내가 하고 싶은데 라고 가자 3 1 4 1이야 가자 바로가자 바로가자 바로간다 3 1 바로갑니다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겁찾기 한 번씩 한 번 부탁드리겠구요 강표 바로쓰구요 바로갑니다 바로갑니다 3 1은 레산더윙 티모 레산더윙 티모 레산더윙 티모 3 1 1 2 2 2 2 2 2 3 2 3